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아무도 없어 진짜 여기 온 거야? 근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내가 대관했어 아니야 뻥이야 다 사마리잖아 이거 약간 좋아 한 번 더 볼까? 저기 바깥에 야외 댁도 있어 진짜? 와 와 인두바이 인두바이 버즈카니파 버즈카니파 들리니? 버즈카니파 너 비행기 타는데 진짜 힘들었구나 너무 답답했어 뭔가 지금 속이 뻥 뚫린 느낌? unbelievable 와 와 와 여기 있으니까 두바이가 다고 있네 인두바이 인두바이 두바이 사람들 아살롬 말라이쿰 아살롬 말라이쿰 저도 잘 지내요 슈크라 뭔가 다 들을 것 같아 알았어 야 위로 봐도 진짜 계속 가 어? 또 있어? 뭐야 위로 더 있어? 뭐야 한지가 더 있네 이게 집인가? 집들이겠지? 자 하나 둘 셋 내가